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유통기업 쿠팡이 함양군에 추진하던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4년 만에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함양군은 일방적인 투자 철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은 함양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720억 원 규모 투자와 지역에서 300명 이상을 채용한다던 함양군의 쿠팡 물류센터 사업 4년 만에 없던 일이 되면서 주민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양파나 일당쟁이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좋지 함양군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사업 철회를 통보했다며 반발했고 쿠팡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섭니다 양측의 갈등 원인은 물류센터 예정지 땅의 소유권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측은 함양군이 소유한 이 땅을 사들이려고 했지만 이 땅에 환매권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함양군은 기업 유치를 위해 함양읍 일대에 축구장 24개 크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공익사업이 아닐 경우 땅 주인에게 되파는 환매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함양군은 물류센터 유치 과정에서 이 땅에 환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땅 주인의 동의를 받는 사이 사업은 2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또 쿠팡 측은 전임 군수가 약속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과 대규모 특별 지원금을 함양군이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함양군은 보조금 지원 조항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4년 만에 무산된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함양군과 쿠팡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이 오늘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정치 초년생으로 미숙함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우주항공청 설치와 해저터널 착공 등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천시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1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합니다 사천시는 모바일 80억 원, 종이 20억 원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20억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우선 발행합니다 사천시는 지난 1월 지역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82일 만에 모두 판매됐습니다 하동군이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신혼부부로 올해 1월에서 3월 납부이자에 대해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용 면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